FIX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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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아 좋은가운 얼굴이다 응? 벌써 많이 뵀던 분인데 EG HART 소개해 주면 얘가 우리 무시하고 한 것처럼 B.J.R.2 한다면 네가 MAKE YOUR HANDS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작됐어요! 시작됐습니다! 오 마이갓 드디어? 너무 좋아하시네요 멀리서 봤는데 장난 아니었어요 저 말이요? 아니 무대 리허설 하셨는데 사연이 되게 많았어요 아 진짜? 네! 말씀드릴게! 왜 지금 나타난 거야? 어디 갔다 나! 계속 나타날게요 진짜 보디가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심심하실 것 같아요 왜 게릴라데이터 핵 인사이셔? 여기는 놀러왔어 거기요? 놀러왔어 예전 제가 철 없을 때부터 지켜주셨던 사람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저한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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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I'm okay I'm okay MFB2가 유립체했는데 리더가 모르고 있어요 넌 리더야 아니요 나이키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할 수 있어 뭔지 알아? 우리 방송 많이 보내주세요 많이 보내주세요 네 이런 게 가능한 방송 MFB2Y 구독 좋아요 좋아요 어떻게 하지? BAM 이거 하면 안 되죠 이거 하면 안 되죠 여기 약간 용을 만들고 있어요 브램 좋은 거 같아요 브램 춤이 처음 꺼고 내가 뺏었어 CD 나왔어요 B2Y 한정판입니다 한정판 놀라는 쪽 좀 제대로 해 와우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리미티드 후디랑 같이 저희들의 음악인색은 이제 시작이에요 신인같이 처음으로 방송 우리 거절하고 나 혼자 한다 어때요? 나 혼자 한다 나 혼자 한다 지금 MFB2Y의 지금 여러 구... 여러 구... 와우 여러 구달이 여러 구 발이 있는데요 우선 나 혼자 한다 삼시 쉐이킷 삼시 쉐이킷 아는 동생 내 아는 동생 아는 동생 와랍 여기 자세히 보면은 MFB2Y의 타고 유미래 이런거 있어요 오우 We can do this now 잖고 싶지? 네네 한잔 주세요 일단 사인해 주세요 오케이 이거 드실래요 반? 어 네 그래 먹을때로 카메라 내려놓지면 안 나와 어? 유튜브 카메라 핸드 목소리 맞나? 커피 좀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퀸시 청립 드실래요? 별자리가 뭐예요? 별자리... 황소절인가? 네 잘 먹었다 그러면 실례인가? 황소절... 이 말 다 형 형 미안해 이제 드디어 이 채널을 통해서 네 BG의 진가 BG의 본모습 자체 검사를 되게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BG가 BG가 아니거든요 BG가 아니거든요 BG의 본모습이 세상에 노출되면서 도망가지 말라고 BG의 시대가 열지 않을까? BG의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아 제발 와우 부담 주시지 마세요 황소 자리야 딴 집 최대로 해라 황소 자리 언제든지 MFBTY 유튜브 채널로 연락해 주십시오 서브웨이 요기가 약간 용어를 만들고 브랭! 요기가 약간 용어를 만들고 브랭! 브랭! 우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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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타 그 인물에는 싸웨이를 먹방 주 야 먹방 주어야 돼 왜 싸아 이리야 먹방 주어야 돼 물이 깨먹으려 맛있어 사케 먹어라 물이 깨먹으라 맛있어서 아껴먹으라 형 왜 이렇게 빠졌어요? 뭐? 형 살 며칠 전부터 확 빠지신 거 같은데? 염색해서 그런 거 했는데 진짜 엄청 빠지신 거 같은데? 너도 염색했잖아. 근데 왜 그래? 저는 안 빠져요. 그러니까. 너도 스트레스 받을 텐데. 괜히 말 걸었다. 절로 가. 콘텐츠 무슨 주제예요? 유튜브 콘텐츠입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뭐 많은 와우 이런 걸 바랬다면 오자리야. 와우! ㅎㅎㅎㅎㅎ 방송 다시 할 거예요. 응. 방송 다시 하기로. 포기 포기. 포기 포기. 지금까지 MSB2Y 유튜브 채널 시 더였습니다. 여기서 포기 끝. 구독, 구독 풀어주세요. 구독 풀어주세요. 구독 푸는 거 재밌어. 렘! 안 된다고 하면 될 때까지의 드림캐쳐 브락. 브락의 기타 라인을 살려서 만든 곡이고요. 예전의 향수, 그리고 지금의 향수죠. 강렬한 사운드를 위해서 전설의 기타리스트 신대철 선배님을 섭외해서 마지막에 멋진 솔로 라인을 쳐주셨습니다. 보시죠. 와우!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희들의 첫 번째 단독 공연 M&B2Y 유튜브 채널. 구독, 구독 풀어주세요. 뱀! 아 이거 하면 안 되죠. 렘!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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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진짜. 아, 저희 꼭. 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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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어, 사진 찍어주실 수 있어요? 네. 아기다. 눈빛만 봐도 안다고 지는 분이요 울어요 울어요 나 아까 엔젤 부를 때부터 울었어요 호요 올리고 그러세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Thank you 둘, 셋, 둘, 셋 둘, 셋, 셋 둘, 셋, 넌, 둘, 셋 하나, 둘, 셋 Thank you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Bye 너무 진짜 고마워요 Thank you 쨍이둘 Bye 아아악 아악 안 잡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